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발이 입 앞에 나가면 여기에서 박이 생기잖아 당연히 박이 생기잖아 이렇게 그리고 그 생기는 박으로 위에서 하려고 직각으로 빗변처럼 내리기만 하면 스멀스 그냥 놓기 전고요 아직도 지금 너무 준비가 돼서 힘을 꽉 주고 있고 직각으로 세워서 들고 그런 상태에서 발만 앞으로 나가고 발이 이렇게 나가지는 않잖아요 백발이 이렇게 어떻게 나와요? 약간 왼쪽으로 나왔나요? 그러면 어떻게? 그러면 자존적으로 이렇게 들면 어깨가 나갑니다 그다음에 이때 이 왼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오른손에서 임팩트 술발로 힘을 딱 주면서 이렇게 쫙 내리고 우리 손이 주먹으로 발리가 친다고 생각하지 말고 새끼를 좀 새끼손을 좀 당겨준다 생각하고 번호로 쭉 나가면 면이 내가 안 보이고도 살아서 그대로 힘쭉 좀 됐네 이제 지금 됐네 벌써 됐네 아직도 지금 준비 자세가 힘이 지금 여기에다 힘을 넘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를 걸치고만 왼손에다가 고정을 시킨 다음에 이게 구심점이에요 구심점인 상태에 잡은 상태 임팩트 하러 올 때만 힘을 여기에다가 옮겨 놓을 거예요 오늘은 백마다 안부탁 토마토 이렇게 커피 배맥 바닐 백마토